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제안으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강서구가 이런 구민들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제 발굴에 적극 나섰습니다. 강서구가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교육, 문화, 경제, 일자리 복지 등 민관이 협력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제에 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의제로 선정된다면 워킹그룹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치회의 의결과 서울시 최종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민관이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원하는 구민은 오는 31일까지 협치강서 홈페이지 열린마당 협치의제 제안 코너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. 또 강서구는 오는 31일까지 강서협치 BI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협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민들은 무엇을 떠올리고 어떻게 느낄까요? 제2기로 접어든 강서협치를 상징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협치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치 BI 공모전을 열었습니다.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응모 신청서와 BI를 제출하면 됩니다.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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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페이지